안녕하세요 엔트리 게임 제작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박혜정입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목록으로 만들어 저장하는 공간을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리스트를 사용하면 같은 형식의 값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 목록을 리스트로 만들어 추가하고 지우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트리 봇 오브젝트는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검색창에 나의 공책이라고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나의 공책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위쪽에 제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 오브젝트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추가하기 대화 상자에서 위쪽에 글상자 탭을 선택하고요. 글상자 내용에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라고 입력하고요. 글꼴은 필기체로 지정하고 글자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지정하고요. 배경은 투명하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제목의 글상자 오브젝트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름은 제목이라고 입력하고요. y자표 값을 80으로 크기를 150으로 수정합니다. 자 이제 화면 오른쪽에 추가하기, 지우기, 바꾸기라고 하는 글상자를 차례대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글상자 탭을 선택하고요. 글상자의 내용은 먼저 추가하기라고 입력하고 글꼴은 코딩 고딕체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자 배경은 진한 갈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추가하기 글상자가 이렇게 나타났죠. 자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이름은 추가하기라고 입력하고요. x자표를 175로 수정하고 y는 마이너스 15 크기는 60으로 수정합니다. 자 다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글상자 탭을 선택한 후 내용에는 지우기라고 입력하고요. 글꼴은 코딩 고딕체 글자 색상은 흰색 배경은 진한 갈색으로 지정합니다. 적용하기 클릭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수정 버튼 클릭합니다. 자 이름은 지우기라고 입력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x자표는 175 y자표는 마이너스 55라고 입력하고요. 크기는 60으로 지정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글상자 탭을 선택하고요. 내용에는 바꾸기라고 입력한 후 글자 모양은 코딩 고딕체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배경은 진한 갈색으로 지정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자 이름은 바꾸기라고 입력하고요. x자표는 175 y자표는 마이너스 95라고 입력하고요. 크기를 60으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추가하기 지우기 바꾸기 글상자가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꾸고 싶은 여행지 번호를 저장할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꾸러미에서 속성 탭을 선택합니다. 변수를 선택합니다. 변수 추가를 선택합니다. 변수의 이름에 바꿀 번호라고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지 목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속성 탭을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리스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 리스트 이름은 여행지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여행지 리스트가 나오죠. 여행지 리스트를 화면 가운데에 적당히 위치를 맞추시고 크기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를 배치를 해보셨구요. 바꿀 번호의 변수를 화면 왼쪽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여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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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